찰리 채플린 1889년 4월 16일에서 1977년 12월 25일 영국의 희극 배우, 영화감독, 제작자 1914년 첫 영화를 발표한 이래 황금광시대, 모던타임스, 위대한 독재자 등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며 위대한 대작을 만들어냈다. 콧수염과 모닝코트 등의 이미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1975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자귀를 받았다. 1889년 4월 16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뮤지컬 연예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5세대 첫 무대에 섰다. 가난과 어머니의 정신발작, 고아원 등 불우한 환경을 거쳐 10세의 극단에 들어갔다. 점차 천부의 재능을 인정받아 17세 무렵 당시 영국 최고의 인기 희극 극단 프레드 카노 극단 단원이 되었다. 댄스, 노래, 어릿광대, 몸짓 흉내, 모험극 등 희극 배우로서의 재질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절이었다. 1912년 카노 극단이 미국 순회 공연을 할 때 영화 제작자 엠 세넷은 그를 할리우드로 초청하였으며 채플린은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다. 그 당시에 미국 영화는 발전 단계에 있었고 세넷은 희극 영화 제작의 명수인 동시에 미국 영화의 개척자였으므로 채플린의 재능을 대성시켜주는 어버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14년 그의 첫 영화가 개봉되었고 그 후 키스턴, 예산에, 뮤철 등의 회사에서 1917년까지 수십 편이 단편 영화를 자기가 각본, 감독, 주연을 겸하면서 제작하였다. 이 작품 속에서 코수염, 실크해트, 모닝코트, 지팡이 등을 이용한 거짓 신사의 분장과 연기로 그의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여 이 이미지로 세계적인 인기인이 되었다. 눈물과 웃음, 유머와 페이소스가 당시 그의 희극에 대한 대명사였으나 어깨총 숄더 암제 무렵부터 그가 작년에 접어든 인간적 성장의 자취가 작품에 투영되어 사회적 풍자와 비판이 곁들여지게 되어 가짜 목사 더 폴스 프리스트 황금광시대 골들러쉬 등의 걸작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파리의 여성 에이 우먼 오브 파리스는 그가 감동만 한 비련의 운명 드라마로 뛰어난 심리 묘사를 보여주었다. 유성 영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그는 도시의 불빛 시티 라이츠와 현대 문명의 기계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를 날카롭게 풍자한 무던 타임스 무던 타임즈를 무상 영화로 제작하였으나 1940년의 위대한 독재자 더 그레이트 딕테이터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하여 히틀러와 그의 파시즘을 세계 인류의 적으로 과감히 탄핵하였다. 이어 살인광시대 머서버다우쿠스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의 범죄성을 파헤쳤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세력이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누명을 시호박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1952년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의 시설을 위하여 고국인 영국으로 간 사이 미국 정부에서 그를 추방했으면 이에 충격을 받아 이념적으로 중립국인 스위스에 정착하였다. 그 후 뉴욕의 왕 에이킹 인 뉴욕 홍콩의 백작 부인 더 카운티스 프롬 항콩 등을 발표하였다. 1972년 미국 영화 아카데미는 그의 단연간의 공로에 대해 아카데미 특별상을 주었다. 1975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나이트 자규를 받았고 방이 15개 있는 스위스 저택에서 자손들과 여생을 보냈다.